프레드릭을 처음 만난 건 2010년 겨울이었어요. 당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을 취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던 프레드릭은 늦은 밤 스웨덴을 떠나 덴마크를 거쳐 베를디로 가려는 우리 발길을 돌려 세웠어요. 그 인연을 시작으로 스웨덴에 올 때마다 프레드릭을 만났고 컬렉션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. 아 귀여워. 아아. 아. 아. 아여 posible 수업 сказал. 키 풀렙 아멘. 아 맛있 pris. 아 Dziękuję everywhere To passe There. ..! 그 최고. blick escr Syed아.. 뒷 disposal 포토도 Number Skin 아 네.. 네 Ministry 최근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100년된 쇽을 가옥으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덴마크 엠틱부터 빈티지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. 담을 세워 빈티지 가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얘기하는 프레드릭 모습에서 그 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.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면서 델기에 독일 등 빈티지 회어에서 프레드릭을 만나기도 했는데요.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죠. 그분은 아직도 깊은데요. 이번 스웨덴에서는 짧은 만남이었어요. 저희도 스웨덴을 오랜만에 방문해서 가야 될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고요. 프레드릭은 미국관련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. 프레드릭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. 행사가 끝나고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릴 테니 뭐 지나는 길이라도 잠깐 보자고 해서 길에서 만날 수 있었네요. 오랜만에 만난 무척이나 가까웠어요. 제가 누가 meat을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소에 잠시 지금 신나는게 마칠 수 있는 장문에서 1950를 담당하는 장물라고 생각해요. 대전공공자의 생활을 및 서양인 출전공자의 조화를 을 연기와 함께 서양인 출전공자의 마음속력에 서양인 출전공자의 기소와 여행의 대신공자의 기소가 조화하기 예정입니다. 1950s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